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와 자기 앞으로 왔어요 뒤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절대 꼬이면 안 돼 꼬이면 안 되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오세요 이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또 가 이렇게 걸어 새끼손가락이 그 다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엑스자로 만들어 그 다음 이거를 만든 거를 이거 뭐예요 이거 검지로 꼽아 여기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 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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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 걸 다 끄집어내요 해서 자 보세요 가운데 손가락하고 이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넣었죠 끝이 기압 넣었어요 기압 다 풀려요 하나 둘 셋 약 시작 하나 둘 셋 약 박수 여기까지 다 되죠 반대로 회장님 반대로 오케이 여기까지 다 되죠 이렇게 다 하세요 손을 이렇게 잡으세요 손을 이렇게 잡으세요 왼손을 왼손 왼손 나랑 같이 이렇게 꼭 잡아 잡았죠 이거는 그냥 앞으로 그냥 무심코 그냥 가져와 그렇지 그냥 그냥 또 가요 가면 새끼손가락 위로 올라가 그냥 걸어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자 걸었죠 유상대에서 엑스자를 만들어 엑스자 만들어 그 다음에 이거는 검지에다가 해 요 손가락에 걸어요 나 이거 몰라 이거 검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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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상태가 아니라 여기다가 여기다가 오케이 자 걸었죠 그 다음에는 이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전부 다 빼요 이렇게 빼가지고 가운데 손가락하고 그 사이로 이렇게 넘겨 넘겼죠 가댕겨 이제 잡아당겨 보세요 이거 잡아당겨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착 아 착 이거 잘하시네 이거 잘하시네 이거 잘하시네 잡아야지 이걸로 이걸 빼고 안 돼요 이거 잘하시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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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진짜 그러면 우리나라 이걸로 행위를 이렇게 해서 아예 틀지 말아야 그냥 두 번째 선수 나오셨어요 아라 선수 나오셨어요 Kolken objective 닿으면 하 키블를 탁 딱 잡죠 이렇게 또 가운데 걸로 요아다 하다 하시고 자막 또 밑으로 요하고 이거 뭐예요? 저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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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주식으로 못 찾고 이거 그냥 눈이 되어가 옛날에 마피아가 단면 가자 아 수업을 해보시래요? 아니, 병원은 아니, 상관없지. 내놔주세요.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, 감고 그렇지. 따라할 때 이게 영역 전철 오는 것 같은데 안 돼, 그라. 이렇게 되죠. 아니, 저 어깨서는 아니, 어깨 저렇게까지 안 하고 시험에 넣어. 펴이. 펴이. 이렇게 들어오고, 이렇게 들어오고. 이렇게 들어오고. 아, 됐어, 아래. 끝이 없네, 끝이 없어. 잘하시네. 됐어, 됐어. 반대로 없어, 그것도 또. 잘하시네. 네. 감사합니다.